네..좀 깨봅시다 물약이 좀 없긴 한데 물약을 최대한 안쓰면서 해보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물약 좀 물약도 몇 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블렛이 마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애들이 블렛 많으시거든요 총알 총알 잘만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는 맵에 있는 총알을 썼기 때문에 아까 솔직히 오일 맞췄으면 깰 수도 있었어요 오일 맞췄으면 깰 수도 있었는데 오일을 안타깝게 허공에 날려버렸죠 야 오일 진짜 아깝다 하! 내가 뭐한거야 그거 다시 얻을 수도 없잖아 오일이 한 두세 개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아니라 그냥 맵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맵에 딱 하나 있어요 아잇 아잇 자 총알 총알 왜 총알 안주냐 총알 20개 돼야 되는데 너가 총알 주냐? 헐 잠깐만 총알이 잠깐만요 총알이 없어요 뭐야 내 총알 어? 여기에 뭐가 있는데? 또 돌멩이야 아니 돌멩이 쓸데 없는데 어따가 돌멩이로 때려도 어, 많이 타나? 왜 이대로도 많이 탔는지 모르겠다 얘가 움직이는게 참 아이, 진짜 오, 쉿 아,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으아, 죽어야지 15발로 가져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15발로 적으면 안될 것 같아 머리만 맞추면 되는거 아니야? 한 4발 4발 정도면은 꽂아줄 수 있을까? 아무튼 10시 안에 못 깨면 그냥 멀티플레이 같은 거나 하고 그럴게요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무기도 써보고 멀티플레이도 하고 어? 총이 거기까지 나가? 아, 프리기타님은 깬거에요? 깨신건가? 어, 끝 아, 깨셨으니까 얘기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빌렛을 20발 다 채워서 가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도 그, 물량하고 별거 없었을 때 칼로만 많이 깎았거든? 칼로만 아, 콜을 못 받았다고요? 아, 일단 깨봐야겠지? 한번은 깨보고 싶어 다른 무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쌍검을 잡았기 때문에 뭐 쌍검인지 모르겠지만 쌍검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쌍검이기 때문에 한번 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총질로 몇 번이나 괴롭기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야 왜 가슴에 또 아아 왜 가슴에 저게 라구이 되니 자, 일단은 자, 어떻게 열도 됐어? 아,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 게다가 라구노의 놈에는 카메라가 카메라가 너무 아아 카메라가 미친듯이 돌아오고 그쵸 카메라가 너무 싫어 아아 야, 진짜 라구는 풀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아직 컨트롤이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거리를 두고 쏘라고? 거리를 두면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나 그래서 붙어서 쓰거든요? 총이 거리를 두면은 데미지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붙어 썼단 말이야 그냥 머리에만 머리에만 박으면 되는 건가?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느낌은 댐소리랑 닭소리랑 비슷한데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손에 안 익었어 잘하면 칼로도 깰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걸로는 참 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일단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다가 알파 끝나겠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울 시리즈가 어디 가겠습니까? 블랙선님 안녕하세요 소울 시리즈가 어디 가겠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시스템이 다른 거지 느낌은 완전 똑같아요 규칙이 없다는 거 총알 빙 뜯고 있습니다 총알을 일단 총알도 빙 뜯고 그리고 그건 있어 스테미나가 좀 빨리 탄다는 거? 이수님 안녕하세요 스테미나가 많이 빨리 춰요 스테미나가 많이 빨리 춰요 그리고 돌멩이는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아 돌멩이 왜 나오는 거지? 기분이 싹 좋진 않습니다 돌멩이가 왜 나오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스테미나가 많이 빨리 춰요 아 아 라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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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지같은게 얼굴에 따라서 카메라가 흔들려 버리니까 완전 미치는거야 아 나 떨어졌어 자 7발 남았는데 지금 5발 정도를 달겨야지 이길 수 있는 피가 남았어요 너무 멀면 에너지가 잘 안달거던데 아이 망했다 블랙 없어 블랙 없어 자 여기서부터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탄실도 손주로 가야되요 아 너야 너무 신나게 누운거 같애 언제 핥진다는거죠 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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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왓! 엉덩이 불서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자자자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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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우! 오우! 야야야 뭐야! 안죽었어! 야! 뭐야! 아! 안죽었어! 우어씨! 야! 뭐야! 왜 안죽어! 죽어! 오! 오! 야! 오! 깨했어! 오!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와! 토 나온 줄 알았네! 으하하하! 으아아아! 으하하하!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이렇게 좋은 수가!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와우! 1시간 반은 아니고 1시간 반은 아니고 한 30분 정도 접속했으니까 한 30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지금... 자, 이제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일단은 좋은 거는 한순간이었어 아, 이것저것 다 해봅시다 일단 아이템을... 이게 뭐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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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에구, 야! 니는 오지마 나 지금 너무 힘든 싸움을 해갖고 너하고 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아, 이거 공략법이 저게 따로 있는게 아니었구나 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아무튼 여기 한번 멀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안녕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안녕 한번 해주자 자, 그리고 나서 게임 세팅, 컨트롤 세팅 있는데 여기 바꿀 수 있나?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해봐야죠 도끼... 도끼로 가볼까? 뭘로 가볼까?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아, 근데 서버 접속 돼야겠지? 일단 접속 돼서 알려드릴게 일단 접속 돼서 알려드릴게 자, 골라보세요 일단 까마귀를 깼어 예예예, 트윈블레이드 깼고 이건 해머고요 이건 도끼고 이거는 약간 클리버? 어, 클리버 맞네 소우클리버라고 써있네요 세번째 자, 망치로 가겠습니다 망치로 아, 클리... 벌써... 벌써 골랐는데? 자, 벌써 굴... 골랐어요 야, 그래도... 클리어 했어 그래도 클리어 했다는 거 까마귀가 더 멋있는 것 같애 자, 봅시다 일단은 망치맨은 칼이고 자, 칼이랑 몽둥이랑 섞으면 이렇게 되네 우와 흠 헉, 이거 맞으면 살아날 줄을 못할 것 같애 와우 오호호호호호 자, 이렇게 바꾸면 칼 이렇게 바꾸면 망치 수연 러브님 안녕하세요 아이, 또 오셨네요 핑크달피님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와아 자 일단 우리 코어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러닝 루링벨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 30분 잠깐 멍때리다 방금 전에 클리어 했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야 왜 아니 공략법을 잘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도움을 받았어요 야 이거 멀티가 이거 그냥 이렇게 냅고 그리고 나 가고 있으면 되나? 잘 모르겠지만 와 쟤 근데 종이 뭐야? 잠깐만 저 종 왜 있는 거지? 어 나도 왜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종 왜 있는 거죠? 아 망치 질다 허리 부개지겠다고 하하하하하하 그러게요 부개질 수 있겠네 아 맞아 특수공격 특수공격 한번 봅시다 특수공격 직수공격 모을 수 있나 봐 잠깐만 오 된다 된다 먹는 거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오오 한 번 아 한 번 돌리고 한 번 찔러 망치로 나쁜 거야 인데 지금 멀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뒤잡히는데 와, 좋다 야, 이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기서 알짱 되면 제가 저를 보고 오지 않을까요? 자, 올라오면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다크 소울 아니, 이게 소울류야 소울류 게임이라 다크 소울이 아니라 소울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오, 야야 죽겄어 죽겄어가 아니고 죽을 것 같은데? 안돼! 아, 총이 산탄총이라고? 몰랐네 그냥 애들 잡지 말고 갑시다 귀찮아요 보스 잡죠, 보스 아니, 멀티 하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아 곰띠님 멀티 잘 돼요? 멀티 잘 되나요? 왜 안 잡히지? 보스장 앞에서 해야 되나? 네, 그거는 당연한 소리죠 틀빛군님 자꾸만 당연한 소리 하면 엉덩이 떼찌 떼찌 해줄 거예요 아, 누가 들어왔다고? 나 근데 왜 안되지? 봉준이 여기서 종을 울렸잖아? 응 종 종을 울렸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이게 지금 모으는 거 아닌가? 이걸 올리면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닌가? 빨리 들어와 이것들아 종종 봉 근데 이거 망치는 약간 세긴 한데 세서 좋긴 한데 너무 많다 제대로 맞춰서 안 쓰면 안 될 거 같아 맞아요 몬스터넌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넌터에서 해머 있잖아 해머 갖고 닥토라지는 않잖아요 닥토라지는 않잖아요 아, 왜 그래? 야, 광대기 치고 먹네 그냥 자,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스태미나 너무 많이 다는데? 그죠? 문제는 스태미나 어차피 금방 차니까요 대처가 좀 힘드네 당연한 거지만은 대처가 너무 힘드네요 화이트레인24님도 오셨네요 10컷도 아까처럼 열어놓고 팔은 똑같아 도망가자 그만 좀 때려 자주 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골든벨을 울려봅시다 골든벨 아니 골든벨 울리는데 아무도 안아 골든벨을 울려라 골든벨을 울려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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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골든벨 골든벨 사람 모으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매칭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스전 보스방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네 결국엔 그렇게 되잖아요 보스방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وج아 보스방 앞에서 하는 거 이렇게 공격就到 자, 그리고 보스전 앞에서 보스방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쵸? 보스방 앞에서 종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PVP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여기 삽질하고 죽는 거 아니야? 자, 괜히 삽질하다가 죽을 줄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달려서 지금 뭐 여기서 뭐 먹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저거잖아? 전부 다 저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쟤네들 내려오면은 그냥 달려서 올라갑시다 여기 괜히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싸우지 맙시다 아니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애들 오면 물 흐르듯이 조용하게 물론 조용한 건 아닙니다만, 시끄럽게 시끄럽게 지나가도록 하죠 이 아저씨가 저기 잡아줄 거니까 그리고 집 앞을 싹 한 다음에 주변에 오우 아, 이럴수가 죽었어 삽질하다가 아, 괜히 삽혀가지고 죽었네 아니, 멀티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멀티가 잡히지 않네 삽질해갖고 보스 한번 많이 잡아봅시다 끝나기 전에 보스를 한 두세마리 정도 두서분 정도 잡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코어홉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코어홉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 종을 좀 많이 올리고 다녀야겠습니다 이게 왼쪽 종이 모으는 거고 오른쪽 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아닌가? 아닌가요? 작은 납석 같은 건가? 난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작은 납석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 한 명 있는데 그치? 한 명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서 멍때리고 있는 애 아니, 왜 안 잡혀 아니, 지금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잡지를 않아? 모으는 사람이 없는 건가? 깨려고만 하는 사람들? 자, 얘가 좀 가진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거 너무 헷갈려 그냥 소울사인으로 원래 우리 소울 시리즈에 사인이 있었잖아 바닥에 사인 남기는 거 그것처럼 그냥 보고선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이거 너무 힘드네요 접속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없어, 잡히지가 않아 곰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가까운 데 가서 한 번 종이나 울려볼까? 같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진짜 좀 애매한데 야, 이 해머는 진짜 너무 아니, 공격 범위가 되게 막 뛰어난 게 아니라서 약간 애매합니다 옆으로 휘둘렸으면 훨씬 나아있을 것 같은데 이 속도는 이게 되게 셀 것 같아 의외로 스테미나 스테미나는 다 소모하니까 되게 아, 나 스테미나 다 소모하는 건 아니었구나 와, 나 진짜 한 번만 때리게 해줘 일로와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썩 많이 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니, 이거를 배를 울리고 이동하면은 없는 건가? 이거 좀 누가 봐주실 수 있어요? 이 벨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서 벨의 용도를 확실히 모르니까 왼쪽 게 모으는 거고 오른쪽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벨의 용도를 확실히 모르니까 분명히 코음용이잖아 코음용으로 있을 텐데 잡히지는 않나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가면서 아, 아직 벨이 울리고 있구나 지금 발췌해 보면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봐 그쵸? 왼쪽에 있는 총은 아까 말해 봉지님이 말해주셨듯이 선탄총인 것 같고 어? 선탄총을 안 쏴보겠는데 자, 뭐 여기서 쓸 건 아니므로 그럼 자, 일단 종을 올려놓고 종을 올려놓고 어? 애가 우기랴구나 많이 달리지도 않네 아이, 진짜 많이 달면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별로 많이 달리지도 않습니다 아우, 나 또 죽었네 와, 난 이거 못쓰겠어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내가 공격할때 슈퍼하머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슈퍼하머 아시죠? 그 공격 캔슬이 그 모션 캔슬이 안되는건데 모션 캔슬이 안되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왼쪽 종 치셨어요? 왼쪽? 큰거 큰거 큰종 치셨어요? 큰종 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 들어와요? 아, 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아, 치고 돌아다녔다고 나도 계속 치고 돌아다녔겠네 이게 너무 그 망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거 변형이 돼서 꽤 좋을거라 생각했는데 어, 근데 샷건이 되게 세네? 센데? 많이 센데요? 망치 쓰지 말자 망치 쓰지 말자 와 너무 꾸졌다 아니, 꾸진게 아니라 너무 느려 스포어머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야? 경직이 생기니까 남한테 맞으면 경직이 생기니까 씹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량급 무기 같은데 중량급 무기라고 만들었는데 공격할때 저게 생기면 어떻게 써? 여기도 강인도 있나? 강인도 있잖아요 다그소리는 거 그런게 있을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게 안됐기 때문에 일단 괜히 늑대인간한테 해머쓸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거는 뭐 초고수나 하라고 합시다 저는 초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받고 다닐게요 그리고 호흡으로 좀 깨무기도 하고 호흡으로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슛 너무 아프다 저건 총을 완벽하게 피할수도 없고 슛 너무 아프다 저건 총을 완벽하게 피할수도 없고 아 들어온 사람 죽었다고요? 하하하하 같이 죽었다고? 일단 이 녀석이 늑대인간하고 놀아주면 나도 옆에서 같이 놀아준끼다 와 저거 뭐지? 얘 도끼 나도 저기서 쓸 수 있는거야? 나도 저기서 쓸 수 있는거 같아요 쟤 도끼랑 착권이잖아 그치? 그치? 나도 그래 산도 꽤 있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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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련네 여기서 괜히 죽지 말아야겠어요 아프니까 네, R2 누르고 있으면 모으는건데 이렇게 모으면 공격을 하시게 되면 그로기가 생겨요 아, 이쪽에도 아, 여기 반대편이었구나 지금 말았네요, 어? 뭐지? 아, 얘 그거 도마뱀 같은건가봐 아, 여기 오일 있구나 아, 여기 오일 있네 야 어, 여기 오일 있는지 몰랐잖아 대박이네 야, 여기 오일 있는거 알았으면 오일 세방이면 완전 떡실신이 되겠는데? 나 여태까지 뭐한거지?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오일 두방이면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든 뭐한거지? 아, VHM님 또 오셨네요 오오 자, 일단 쇼컨 열어놓고 어디서 좀 사람들 좀 부릅시다 자, 사람들 좀 부르는게 좋겠어요 아니, 종 치고 있는데 별로 잡히지는 않네? 종을 열심히 쳐봐도 잡히질 않는 그런 나쁜사람들 나도 호흡 좀 해보자. 호흡을 뭐 할 수가 없네 잡혀야죠. 그렇죠? 곰띠님은 계속 잡히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안 잡혀요 곰띠님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데 너무 상악하지 않습니까? 초코스는 열었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쌍검으로 보스는 잡았고 이거는 오일 위치를 알아가지고 훨씬 낫네요 오일을 3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3개 정도로 제일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섭취를 한 것 같아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봅시다 왜 아니 뭐 잡혀야지 일단은 매칭을 잡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 사인 있으면은 사인을 남겨놓고 다른 데 가면은 소환사인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구역이 지나면은 근데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없어 바닥에 그 바닥에 생기는 이상한 울렁울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뭐 소리가 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네요 스몰 레조넌트베 이것도 없고 스몰 레조넌트베 이것도 없고 지금 되게 애매한 상태인데 아니 뭐 저게 잡혀야지 움직이면은 없어지는 거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매칭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걸로 다른 데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이거 아니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지가 않네 여기 근처엔 한 명도 없나봐 여기 근처엔 한 명도 없나봐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나봐요 만물고기님 안녕하세요 지금 코업을 위해서 종종 쳐보고 있는데 그냥 잡히질 않고 있어요 여기 바로 앞이라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보스전 바로 앞에는 원래 분비잖아 우리 소울 예전 다크 소울이나 대본스 소울 보시면 알잖아요 바로 문 앞에 되게 많잖아 소울 사인 이거는 저기 들어갔다가 나가야되나? 보스를 잡아야되나? 왜? 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보고 싶어 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보고 싶어 코어플레이를 해보고싶은데 나는 안 잡혀요 좋네 일로와 해코 나도 멀티 좀 해보자 자, 일단은 원래 제 채팅방은 아니, 제 방송에는 채팅창이 별로 붐비지 않아요 원래 채팅 조용한 방입니다 다들 점잖다기보다는 홀리 너랑은 얘기하기 싫다 뭐 이런거랬죠 아님 말고 총알은 안 맞겠습니다 총알 맞지 않아요 쟤를 먼저 잡고 도망갈까? 근데 이건 도끼가 센 게 아니야? 칼이 더 센 것 같아 해머 무거워 보인다고? 자, 이게 지금 이 상태는 칼인데 자, 이거 스토리가 뭐냐? 이거 알파 테스트 자, 합치면 이렇게 해머로 변합니다 도망쓰면 스태미나 받았네요 다른 것도 써봐야 되는데 지금 호흡이 안 잡히고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등에 무게있다 나보다 등차가 커서 그런지 뭐 잡혀야지 갈 거 아니냐 공찌님 어디 쪽에서 호흡이 잘 잡히나요? 공찌님 좀 알려주세요 나 이거 호흡 좀 해보려고 어느 쪽에서 호흡 잘 잡혀? 아, 요 근처에서 잘 잡힌다고? 그리고 나는 왜 안 잡힐까? 종을 계속 치는데 안 잡혀? 한 번도 안 잡혀 아, 저 앞에 있는 애는 그냥 호접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까마귀부터 까마귀부터 잡읍니다 후우, 비둘기와 먹자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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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긴 쎄구나 해보가 확실히 그죠? 해보가 쎄긴 하네, 그치? 어, 우리 편 도와주러 온다 도와주러 온다 우리 편 아닌가? 아니구나 솔직히 suspense 어떻게 된거야? 오옹! oh, 죽었어 적잠을 물리쳤다. 아님 별풍선 열개 감사드립니다 아잉? 아니 어차피 저건 혼자 잡을 수도 있어. 우리 편 있는대로 끌고 가봤자 필요 없죠 저 괜히 잡는 건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투명한 애들 그거는 투명한 애들은 유저에요 플레이어 지금 그쪽을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어쩔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캐릭터 맞아요.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 자 영 안 잡히면 그냥 잡으러 갑시다. 아 이거 언제까지 적을 할 수도 없고 보스는 그냥 적장을 물리시죠 아니 계속 이거 있을 순 없잖아? 멀티가 잡혀야지 뭐라지. 안 그래요? 멀티가 안 잡히는데 멀티를 잡으려고 마구마구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잡히지가 않아 저기 들어갔다가 나와야되나? 아 그냥 가서 보스를 한 번 잡아보죠 이번에는 아이템을 써볼게요 이거 오일이랑 파염병 써갖고 얼마나 많이 닿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많이 닿지 않네 오히려 한 번 붙여놓으면은 없어진구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한 번 쓰면은 당연히 없어질 수 있지 오히려 한 번 쓰면 당연히 없어질 수 있지 아 샷건이 너무 커지네 진짜로 샷건 너무 커진다 이거 어떻게 얼굴을 하죠? 이거 샷건이 어떻게 샷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샷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샷건은 내가 머리에 많이 여는 거 있는데 아 이거 계속 아이고 진짜 계속 이리 마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안돼 아 나 진짜 우우우 어차피 아까 깨우긴 했는데 악취도 한번 깨운가? 아직 분량은 많아요 야 한방한방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나쁜건 아닌거같애 야 한방한방이 세네 우와 야 쌍거울이 너무 많이 좋다 어 이거 사기죠 어어 야야 잘못 튀었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쌍범이 진짜 애탈거였어 아 당연한건 당연한건데 당연히 쌍범이 약해져 당연한거 끝날 때 세모가 강하지 않으면 안쓰기 안쓰기 뭐야 불러싶네 야씨 쌍범이 제일 어려운거같애 쌍범이 제일 어려운거같애 내 몸이 불티났냐 앨리슨이냐 안녕하세요 이런 젠장 뭐 이런게 다있지 한방에 한방이 있겠어요 이씨 암튼 두방은 확정적으로 들어가니깐 두방을 때리고 두방을 때리고 이렇게 어우 쎄 쎄 해모어 쎄 이러면 해모어 쎄 제가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요 완전 느려갖고 못쓰겠다는거 어? 이샤끼 오 한방으로 가져다일래? 으어! 오케이 으허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 자 나쁘진않죠 아까 했던 말 취소입니다 캔슬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아 이거 못쓰는구나 스몰벨로 다른 애들한테 좀 들어가볼게 힘이 세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검은 뒤에서 많이 때려야 되니까 연타로 때리려다가 괜히 틈이 보이는데 이거는 두 방 쓰면 스테미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방 치고 이렇게 싹 빠지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스 깬기네 아무튼 여기서 호흡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잡혀지 뭘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지금 11시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잡혀보고 한 번은 잡혀보고 한 번 다른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잡히질 않아 뭐지? 좀 잡혀! 누가 왔다고? 아, 나 안 잡혀! 아, 부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종이 종을 쳤는데도 안 되는 건 뭘까 아 아 아 아 안 돼 아, 안 되겠다 자 다시 나가가지고 다른 무기도 써보자 스크롤을 들고 나타나는 놈을 클릭하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코비 그 아래서 비석 들고 나타나는 거 말고 아니 비석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크롤이 아니라 스크롤은 그거예요 진원 같은 거잖아 그걸 클릭하는 게 아니잖아 종치는 거잖아요 이거 대몬즈 소울 다크 소울이 아니잖아 종치는 사람 아무나 접속되는 거 아니었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여기 소우클리버 쓸까요? 아니면 헌터허스 엑스 쓸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보스한테 갑시다 두 개 두 개 두 개 여러분 두 개 두 개 이거? 이건 했잖아요 처음에 이건 처음에 깼어요 보스 이게 제일 어려워 클리버 자 클리버 갑시다 소우클리버 어차피 일요일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쌍검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보스를 뭐 요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패턴을 보고 때릴 정도는 됐어요 엉덩이가 좀 취약하긴 한데 쌍검으로 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우 야 쌍검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아 도끼드네 라고 벌써 늦었습니다 이미 걸러와 버렸어요 클리버를 자 다시 갑시다 이게 익숙해지면 상당히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울류는 원래 그러니까 어느 게임이나 다 똑같아 근데 소울류는 어디서 매복하고 있고 얘가 어디서 생쩔어 하고 있고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한번 치고 자 이거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 요렇게 때리고 강공격 한번 보죠 어 이것도 모으기 있네요 아 원래 모으기 있구나 R1은 자 샷건은 어? 원래? 아 이거는 무기 변형을 해도 총을 쏠 수 있네 아 이거는 무기를 변형을 해도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가 느리지도 않네요 보통에도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뭐가 잡히니까 그냥 죽어 보스한테요? 아니 보스한테 안 피일 때는 안 죽어요 안 피일 때는 안 죽고 아 일단은 확실하게 이동을 해봅시다 내가 매번 잡혀갔거든 잡혀본 사람이 안다고? 하하하하하하하 자랑은 아닙니다 잡혀본 사람이 안다고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 변형을 한 상태에서도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데미지는 좀 약할지도 있겠지만 야 쟤도 종 치고 있는데? 종을 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게 적어되는 건가?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자주자주 치고 다녀야겠네 자자 나간자 나간자 그러니까 나는 잡히지가 않아요 종을 치고 계속 다니잖아? 근데 안 잡혀 나 근데 왜 여기도 올라오고 있는 거지? 자 왜 제가 여기를 올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왜 올라갔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 처음에는 그러면은 칼질로 좀 애 저거를 잡고 애를 좀 잡고 아 저 총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저 한방울 좀 되게 아프거든요? 글루 갑니다 글루 자 블러드의 거시기 블러드의 거시기 더 얻을 거 아까 얻어놓은 거 있잖아? 아냐 아냐 야 무서워 오호 아 근데 약간 둔해지네 오우 자 똥댕이도 나오고 덩치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똥개가 나보다 빠를 리는 없죠 똥개 주제야 어디서 까불어 오 안돼 안돼 끄엉끄엉 아 누구야? 누가 끄엉끄엉거려? 누구야? 끄엉끄엉거리는 거 아 똥개요? 몸머리가 아니고 저게 들어가면은 나 죽죠 얘가 저거 같은 건가 봐 도마뱀 있죠? 베모, 운드, 소울, 다크 소울이 그 빛나는 도마뱀 같은 건가 봐 자 오일 3개까지 얻었습니다 오일 어 여기 또 있네 자 모토로브도 있고 아 종을 울리고 나는데 한 명도 안 오네 와 모스를 잡는 동안 한 명도 안 오네 Rebecca 아저씨? 가자 가자 나 혼자 가긴 무서우니깐요 어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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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걍 저 már deshalb 쭉 뻗소 열기 전에 죽을 수가 없죠 then what about it? 나 얘 때린거 agrad 근데 지각하죠 자 늑대랑 싸우라고 합시다 제운자 나 너무 잔인한거 같아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저? 싸우다 죽든가라니 오 쨍쨍쨍 얘네 말하는게 되게 웃겨 아저씨가 쎄다고 그거 아시나요? 나 바로 앞에서 살아날거야 나 바로 앞에서 살아날겁니다 근데 코호흡이 코호흡이 안잡히는게 더 짜증나네요 아저씨가 좀 빡친거 같은데 코호흡이 안잡히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난 그게 너무 짜증나는거지 코호흡이 한번도 안잡혔어 안잡혀 이거 어떡해 코호흡 한번 하고싶거든 잡히지가 않으니까 답이 안나오네 계속 종치고 다니는데 애들이 나오질않아 너무한다 진짜 그럼 요거를 하고 다닙시다 이게 뭐지? 시스템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잡히는거 같긴 한데 내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종치는 종치는게 분명히 저건데 코호흡하는 사람을 잡는건데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두번째가 불러가는거고 왼쪽께 불러오는거 같은데 내가 호스트가 되는거 같은데 꼼티님이 지금 어디있죠? 꼼티님이 어디있는지 알면 그쪽에 가서 내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되나 안되나? 나 여기서 종 좀 쳐보자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아니 한번 비슷한 곳에 있어봅시다 이게 종을 치고 가만히 있으면 발에 발에 종 표시 있잖아요 땡땡하는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가 생기면 잡고 있는거같아요 잡는거같아요 여기 생기자 지금 물결무늬 이게 이렇게 나온 상태면 지금 누구를 잡고 있는거 같긴해요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맞을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 아니네요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수가 없는 노릇이구만 진짜 애매하다 이것도 잡건이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으으ós 우리 멜로 좋지 않네요 네, 얼굴을 좀 보자 얼굴 잘생겼나? 잘생기 아니라 눈가를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네요 자, 이게 되게 애매한거야 자, 지금 끝날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 누군가 불려왔으면 좋겠어 왼쪽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 써지니까 지금 호트를 잡는 걸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모으고 있는 건지 안 모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야, 이거는 뭐 게임을 하라는 건지 코어 모드를 알고 싶다고 아니, 알고 싶은데 잡히지가 않고 있어 설마 발에서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잡히고 있는 건가? 되게 애매하네요 크흥 형님 안녕하세요 되게 애매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잘 잡히지도 않고 나만 안 잡혀! 나만 안 잡혀! 나만! 이게 뭐하는... 파팅샷이 어딨어? 파팅샷이 있어요? 파팅샷이 어디지? 아, 그런 게 또 있어? 파팅샷이라는 게? 아,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들어온 거라고? 아, 이게 쏴버리는 거구나 재수없는 애들을 쏴버리면은 쏴버리면은 밴된다며, 밴이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며 아, 그거구나 더 이상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쏴버리는 거라며 자, 잡히지가 않네 부르고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번 2일차는 아무래도 코옵 따위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스 잡으러 갑시다 우스는 일요일이요 일요일이 마지막 텐트 근데 샷건이 왜 이렇게 느리지? 샷건 날아가는 게 완전히 세월하네요란데? 뒤돌아가는 데 다닌 너무 불래urous 취해 마시지는 않으니 안심하시나요 아니지만 아우! 허리! 허리! 크랩! 일단은 샷버스로 세미도 봅니다 ok 해외 네 야 야 너무 없어 자 우위를 쓰기다 우위를 우위를 쓰고 우위를 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야야야야 달려줘! 와아악! 5일 한방이면 되는거를 5일 한방이면 되는거를 삽질하다가 죽었어요 5일 한방이면 끝나는거였는데 어차피 오늘 두 번 깨봤으니까 여완은 없습니다 쌍검으로 한번 깼고 그 다음에 해머로 한번 깼어요 그렇게 어제처럼 막 아악 그러진 않고 이제 너무 공략법을 아니까 공략법이 그거죠 어제도 아니까 수요일에도 약간 더 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끊기긴 할 겁니다 좀 있으면 끊길 거예요 수요일에도 약간 더 됐었어 약간 더 수요일에도 약간 됐었는데 그 끝이였다는 거죠 하다가 끝난걸? 안 끝날 리가 없지 델 아하하하아악 아 공격하자마자 끝난다고? 아 그건 좀 너무 하다 미안하다 근데 총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알 없어도 상관없는데 보니까 총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피 깎기에는 아 주말의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아 근데 이게 네트워크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니 시간보다는 좀 접속을 제대로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접속을 제대로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오늘도 30분정도로 접속으로만 보냈기 때문에 되게 그지같아 일단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가죠 일단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잡습니다 여봐 이게 데미지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한 대는 치고 따는데 딴 치료하면 되나 강엘리오님 안녕하세요 좀 달라주세요 axis 흘러 trip 먹방 이건 싼 것보다 너무 완전 놀랍다 슛 느낌 이런 unless 불 형은 훨씬 많이더라 진짜로 이거 깨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이왕 한번 깨는 게 낫겠죠? 머리를 한 방만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아 야 좋아 저 팀에 대해서 풍파이 한 팀에 대해서 아우 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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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야 야 불렀는데 아야 어디다 던져 아야 어디다 던지니 어디다 던지니 육전왕에 공격을 합시다. 오 광경에 맞은거야 지금 야 진짜 중량급급이 훨씬 낫네 쌍범으로 괜히 삽질하는거보다 이렇게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아요 그런데도 쌍범 쓰면서 괜히 삽질하지 마시는줄 알압니다 그냥 아야 왜이렇게 돌아 아아! 짠구다 조금만 좀 때려 조금 매매만 향해서 아싸 내 체력을 돌려받게 했어 어 어어어 나도 종을 올려놓고 다른 짓 할까? 나도 종 떼렁 떼렁 올려놓고 다른 짓 하러 갈까?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왜 나는 안 불려가? 아 나만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블로드 분이 날 싫어해요 블로드 분이 날 싫어합니다 싸가지 없이 아니 호흡이 안돼 자 아무튼 날 너무 싫어하는 블로드 분과 함께하는 홀리방송입니다 이건 너무 이거 합친 무기 합친 거 있잖아요 합친 게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소우클리버 있잖아 이거 합친 게 더 안 좋은 거 같아 되게 느리고 호흡을 안 좋은 거 같아 아무튼 네 오늘은 오래 갔네 이거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코호흡을 일단 해볼까? 무회전 슈터님 안녕하세요 일단 코호흡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다 잡는 거 야 이렇게 우리들이 압꽁 오우야야 오우 오우 오 오 어? 어? 엉? 뭐야? 못 들어와 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뭐야 아 개웃기네 자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삽진하고 있네요 나를 너무 먹고 싶나봐 그러나 저는 술 먹히지 않는다는거 아우 갯 난 너희들에게 순순히 먹히지 않아 누가 먹으려고 생각은 가지 말용 그냥 시체가 날라다녀 레그돌이 이게 레그돌이 예전에 데몬주스올때처럼 막 덜렁덜렁 하하하하 덜렁덜렁대요 레그돌이 자 여기서 거의 안 죽었네 이거 뭐지? 체력이 완전 딸피까지 남았을 때 죽지 않고 딸피까지 남았을 때 죽지 않고 발광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저 아저씨는 우리 친구니까 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니깐요 이게 뭐지? 이 새끼가 도망가는데 이 새끼에겐 칼질을 해줘야죠 쓸데없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그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호흡이 잡힐지 모르니까 계속 이거 울리면서 도망다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딱히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 기분이 싹 좋진 않네요 아 오우 잘 올라오겠지? 어머어머 야 엉덩이 울릴뻔 했어 오우이 엉덩이 내 엉덩이 아니야 아니야 호스트말구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지금 있어요 들어가는거 딜랭딜랭 이 아저씨 무섭게 돌아다녀 기분 나쁘게 검사발도채님 안녕하세요 아니 주인공이 호빗이 아니고 얘가 진짜 큰거라니까 얘 봐봐 대빵코 같이 한국을 걸어봅시다 우리 친구니깐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츄! 자 아무튼 야 이게 호빗이면은 우리 아니 얘가 호빗이면 우린 뭐야? 개미야? 우린 개미입니까? 주인공 진짜 큰데 봐봐 어떤거를 비교를 하면 좋을까 비교할만한게 없네요 아 비교 좋은 호빗이라 여기서 불려가지가 않는게 더 웃긴거 같아 난 진짜 불려가고 싶은데 불려가지가 않는거 같아요 피카츄도 아니고 뭐하는지? 피카츄! 이런! 피카츄 워틴이 히익! 아 털빗 코니 원래 되게 말랐다 그랬지? 살이 안 찔 채지라고 좋은거지 이거 근데 근육이 안 생기는건 좀 자, 일단은 우리 여기서 종치면서 가만히 있어볼게요 자, 코어 업을 해봐야 되니까 솔직히 보스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는 중량급 무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엉덩이가 약점이네, 엉덩이가 농이가 작고 이분 나 같은 요자 상대자 표기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래 나도 코어 업 좀 하고 싶다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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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아우 그루비가 있어 이거 그루비가 아니라 자꾸 스텝을 밟아갖고 개나리 스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스텝을 밟아? 여기까지만 오는 거 같아 안돼! 이게 라곤을 시키면 스텝을 낚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야 이거 개..뭐야 미쳤어! 광견이야! 미쳐가지고 오 야, 쟤도 올라왔어 이거는 그루비를 주게 한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됐다 저거 게임이야 아 뭐야? 야 여기 뭐야 이상해 어? 왜 앞쪽이 안돼? 원래 안되는 건가? 그루빈 걸렸는데? 너무 빨리 칠질해서던가? олог 아 안 똑같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괜히 똑같지도 않은 거 해갖고 여러분의 기를 썩게 해 드리죠 죄송합니다 석고대절을 자 아무튼 나는 지금 계속 종을 치면서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잡히는 거야 왜 안 잡힐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일이 되게 많네 오일이 4개 있네 그럼 총 얻을 수 있는 오일은 4개네 나는 왜 안와? 기분 더럽네 나만 안오니까 기분 진짜 안좋다 뭐야 이게 아니 왜 안잡... 일단 큰거 한번 울리고 다녀보죠 잡혀서 굴려간 적이 없어 화딱지 납니다 지금 지금 비둘기야 먹자 마이 쩡 자 이런 총알 같은건 필요없는데 일복산집사님 안녕하세요 폴풍설거지님 안녕하세요 사람 많은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내가 소환을 해볼게요 소환을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작은 벨이 안써지거든 작은 벨이 안써져요 지금 이게 활성화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작은 벨이 안써지는 거야 일단 누군가가 소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죽일 것도 없어 여러분 여기서 마주 죽었네 도끼도 해봐야 되겠지 자 시체에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질질질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아 되게 어이없네 아 나는 여기 깨질 않았는데 너무 안잡히니까 막 짜증이 날라그러네 이걸로 축구를 하라고? 이걸로 축구를 하라고? 죽어도 나쁘진 않겠네요 암튼 따안 덮여 오케이 오오 오오 그로기가 걸리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네 얘는 왜 그로기가 한 번도 안걸리지? 가까이 서서야되나? 걸린다 아 이게 시간을 너무 빨리 칼질을 하면 그로기 상태가 풀리나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로기를 걸었는데도 실패를 했잖아 침역타가 실패를 한 이유가 너무 빨리 공격 버튼을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야 나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나는 아무도 안 들어와 뭐야? 아무도 안 들어와 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도끼요? 걔는 저번에 잡아가지고 이번에 안 잡으려고 잡을까? 잡으러 가라고 하면 잡으러 가죠 좀 어려운 거 하나 아 근데 걔의 그로기 타이밍을 모르겠어 그로기 타이밍 공격을 할 때 총으로 캔슬을 시키면 그로기 타이밍이 나오는데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리고 휠인드 패턴 나오면 대미지 이거 아니야? 빡빡 들어와 종은 항상 쳐 놓고 가겠습니다 총은 왜냐하면 종 안 치고 가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연장된 것 같아 좀 늦어가지고 어우 뭔소리야 뛰어가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 뛰어가면은 걸리는데 이렇게 포개도 안 안걸린다? 귀가 먼 것 같아 일단 공격을 합시다 천천히 가서 하고 다스아 진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아 이거 이거 이건 안돼 이거는 저게 안되고 이것도 안되네 뭐가 된다는거야 얘는? 되는게 없어 얘는 그러기가 왜 안걸리지? 아니 나 분명히 처음에 쌍범으로 할 때는 걸렸거든 쌍범으로 할 때는 걸렸어요 그러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나 어느 패턴인지 어느 패턴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 이건가? 저 도끼 하나라면 쓸 데가 없는거였는데 그로기 상태가 한 번쯤은 나온다면죠 뭐지? 도끼! 야 이거 패턴 어디에서 그로기 나오는지 아시는 분 아 죽었다 어? 나 머리 분해된건가? 다크 소울은 어깨가 여캐는 어깨가 떡대요 다크 소울이랑 데몬츠 소울이랑은 여캐 어깨가 완전히 장군이야 장군 장군감이기 때문에 아 제 그로기 타이밍을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방송을 다시 봐야되요 내가 녹화했던 방송을 다시 봐줘야 타이밍이 어딨지 알 수 있겠지? 뭐가 뭐가 이것도 그럴거 같은데 얘네가 모델링을 따로 할거 같진 않아요 여자 캐릭터를 여자 캐릭터가 왜그러냐면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을 남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얘네가 따로 만들 생각이 아예 없나봐 여캐 그 저거를 모션을 따로 만들 생각이 없나봐요 아 아 종초도 안되면 어떡해 아 나는 지금 코흡을 하고 싶은데 코흡이 잡히지가 않아 아무튼 아니 코흡이 너무 안좋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언제 한번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잡히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여기에 곰티님은 여기에 있다고 했었거든 난 가만히 서있어도 잡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잡히지가 않아 종을 치는데 왜 잡히지가 않니? 종을 치는데 왜 잡히지가 않는거니? 아니 누가 좀 더러웠으면 좋겠다니까 아니 보스는 두번 깨가지고 뭐 다른 걸로 또 깰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코어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아예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아 두명이 들어왔다고? 어디서 불렀어? 초반에? 초반에서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거의 끄트머리에서 했어? 아예 처음에 아 처음부터 했다고? 지금 보스 앞이라고? 그냥 보스를 잡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슬리버 복수를 잡고 자 슬리버 복수를 잡고 자 기분이 들어졌습니다 넓은 공식체대에게 있어요 넓은 공식체대에게 있어요 넓은 공식체대에게 있어요 야 일단은 야 야 동평! 야 이거 야 이거 야 나 왜 합격을 때렸어? 엠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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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아 야 그만 때려 꽤 됐네 오일이 있으니까 이거 터뜨립니다 오일 두 개 있잖아 그지? 터뜨린 거 같은데 아 서버 끝났다고? 자 아무튼 끝났대요 나는 아직 접속분도 있는데 서버가 끊겼다고 합니다 자 클리버로도 깼는데 한번 다시 들어가볼까? 이게 진짜 어이없다 나 지금 뭐지? 호흡이 안돼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들어가보죠 자 서버이주 correctly 타이트 스크린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요일에도 블러드본 알파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에 블러드본을 보러 오실거면 일요일에 오시기 바라구요 내일은 블러드본 안해요 블러드본 없어요 내일은 데스티니를 항상 하던 데스티니 하구요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씩 꼭 봐주시고 내일 8시에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